층간에 팩토리 건물 다 날아갈꺼야 어? 야 테란 만나기 쉽지 않아 어? 계속 푸프점만 하다가 배도해서 noi 자 음 밌드를 뭐해볼까 담바라는 한개 무난하게 온대 멀티도 바꾸자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어필합니다 굳이 생더블을 할 필요가 없지 생더블을 해도 지지로시 막기는 막지만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담엉군 제작용 기능 지지하는 강vari 근제의 적을 향해서 지지하는 orientation 안정돼 적흘의 적은 일입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랜달 reme 생더블을 하면.. 치즈 러시는.. 원래 맞긴 빡센데 이제 낮은구간 치즈 러시는.. 뭐.. 맞기 쉽죠 컨트롤.. 컨트롤을 잘하면은 원래 치즈러시 한다고 치즈러시 한다고 무조건 치즈러시가 통하는게 아니라 컨트롤을 그래도 어느정도 잘해야죠 그래야지 통하는 것이 노서치로 가겠습니다 노서치로 불유하게 미세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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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摩이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정찰이 안오냐 테란이 근데 테란이 정찰이 그래도 어느정도는 늦어도 와야되는데 이거 늘려도 너무 느린거 아니냐 흐트흐 흐흐 뭐지구요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하면 내가 필요한가 송신가람 신종 게임이 보통 10분정도 하죠 뭔데 이거 알았다 신종 알았다 자막 신종 일 생 일 생 일 일 신종 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리브로 가보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어어 개빠르네. 야, 잠깐만. 아군 전선에 도전중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어어, 왜이렇게 빨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마인업이 안 돼 있네. 마인업이 돼 있나? 벌, 근데 벌초가 2마리밖에 안나갔을 수도 있는데 방금? 아까 백토리를 띄웠다 내렸을 수도 있고. 즉.. 발딕 공기 무바리 밖으로 압복 오, 로드 가난한데 혼자 들어가지고 공부도 마키고 아, 로드코님 에드골론 감사합니다 약간 리거로 이제 변수를 누리게 했습니다 리거로, 이륙을 좀 봐야지 어어어... 뱅뱅뱅 뱅뱅뱅 리거일 따폰을 씻고 받은 만큼 대포 진 다음에 뭘 하지는 건가 해야 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앞마당이..어..사고가 빠르긴 하네요. 어테란..어테란입니다. 어테란.. 전선이 조전중입니다. 어..아퍼..소독 언제 되냐.. 지금쯤 되고요. 어 굴리아 나쁘다. 어? 일단 신경을 못썼고 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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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이 좀 갔다. 나름이 좀 갔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좀, 입이 살짝 이득 좀 봐줘야겠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이것을 다 보고 있는게 큽니다. 자아 아 나 정변에 데뷔 안해? 아 하는구나 자아 아우 잠깐만 또 인구 같았어 손이 안가냐? 어 약간 이제 트리플 먹었을때 선호전하는 식으로 가야되는데 이 친구 터렛을 안짓기때문에 아우 나오면 들어오러 가야죠, 그러면은. 터렛은 지어줘야지, 어? 있다! 야, 그렇지. 터렛은 지어줘야지, 어? 너무 무향심이잖아, 이거는. 아군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자, 이 쪽으로 봤어요. 어? 모드업을 안 한다고? 어? 어? 자, 이거 좀 더 이득 볼 수 있었지만, 어? 그냥. 자,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자, 이제 멀티까지 활성화 시킵시다. 그렇게 소모 시키면은.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먹는 데 있어서 드리프를. 그래. 쟤라안. 언제를 좀 해볼까, 일단? 약간 좀 가난하게, 가난하게 맡길 필요성이 있는데? 네. 자, 이제. 포탄드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버드랍 말고. 리버드랍 많이 해봤으니까. 다크드랍으로다가. 일단은. 견제 좀 하면서. 약간 이제. 좀 가난하게 만들면서 갈게요. 다스도 좀 많이 필요하니까. 자, 바론만 이거, 자, 질먼스를 찍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기로 있어. 아. 자, 일단 견제 정도만. 라스도 파주고. 자, 템. 템플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톰업그레이드 이제 스톰업그레이드 가스가 좀 많이 들긴한다 가스가 자 지금 터렛이 두겹이면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따 이득을 많이 봤어요 자 한 번 더 밀꾼 뭉쳐있을 때 한 번 더 일단 4마리 태웠고 계속 뛰어서 태워볼게요 약간 이제 한방 나올 때 폭탄드람 느낌으로다가 가보자 밀꾼이 좀 단단하긴 하네 근데 왜 마윈을 깔았어 마윈을 깔았어 오오오 자 다크를 최대한 숨겨줍시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테란이 진출할때 한 번 이제 빌지 모지게 노려보겠습니다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야 테란이 네 일단은 멀티도 잘 먹었고 근데 인부가 야 그 아두운 토리다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200이네 사군 전설이 투전중입니다 명령 대기중 송신 바람 뭔가 아 또 이제 태우고 육셔틀에 다크가 다 들어가면은 스물네마리 두 부대에요 일단은 다크 두 부대 이렇게 해서 쓸쓸지 나오려고 합니다 자 가볼까 처틀 두마리 나오면은 이제 여덟마리 맞춰서 가볼게요 널 환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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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신으로 잘 파고 들어야 돼 잘 파고 들어야 돼 잘 파고 들어야 돼 그 점에 넘는 곳을 핵토리까지 순식간에 장악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자 자 자 다크들아 우지기 데려갔어요 일단 건물 다 깹니다 펑토리 다 깰거에요 순식간에 팩토리 건물 다 날아갈꺼야 어 어 다 뛰어져 지금 정신 못차리지 어 어 밖으로 이제 건물 다 깨고 있어요 어 어 여기 다 깨고 커맨드 깨지고 지금 뭐 난리났어요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뭐야 아직도 제거를 못했네 여기 어 어 이야 거의 핵폭탄이 떨어졌죠 어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시원시원하네요 어 어 다크드랍 다크드랍도 괜찮은데 갑옹거 에 에 에 에 acer 에 에 에 에 에